난 보살도 알았다. 이 말이 여러분 살아가는 힘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 인생 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을 다 모르지만 팍팍 하시죠? 힘드시죠? 이건 아닌데 싶으시죠? 이러려고 내가 사나 싶으시죠? 중생심으로는요. 괴롭거나 아니면 권태롭거나죠. 왔다 갔다 하죠. 보살도라는 의미를 찾지 않으시면 사바세계에서 중생이 살아가는데 육도를 돌아도 천상계를 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또 천상계 갔다가 지옥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길은 정토로 탈출하는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보살도로 탈출하는 길밖에 없다. 보살들은요. 여러분이 진짜 정토 향후에 출신이고 보살 출신이면 가슴이 뛰시게 돼 있어요. 일반인도 뛰어야 되지만 일반인도 양심 있으니까 뛸 수 있지만 더 뛰게 돼 있어요. 더. 지속적으로. 타올을 수 있어요.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보살 또 하러 왔지 하면요. 힘이 완전히 또 되살아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신의 사명, 미션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정말 중요해요. 목표가 있다는 게. 인생이 왜 재미없고 우울하고 괴로운가요? 목표가 없어서요. 아니면 잘못된 목표를 잡고 있을 때. 에고가 세운 잘못된 목표. 과대망상에서 나온 목표. 갖고 있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목표가 없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져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어요. 에고 세계는. 이 양심의 목표는요. 가슴이 벅차실 겁니다. 타오르실 거예요. 이게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양심의 목표는요. 받았습니다. être 고맙습니다. arb